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윤 대통령 비난글로 사면 초과에 몰리자 별안간 상대당 대표한테 실형 생중계니 재판지연 TF니 악다구니 하면서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에라이 못났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을 방탄하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경제공동체니 뭐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마녀사냥에 앞장섰던 장본인 아닙니까? 둘이 함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나락골을 이 모양으로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평생을 윤 대통령 수화로 살아와서 정의와 불의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더니 차별하는커녕 홀로서기조차 난망합니다. 이젠 그마저 버림받게 생겼으니 이를 어쩝니까?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그렇게 많이 외치면서 금투세 폐지를 내세우더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분명히 소심껏 소심이 있는 듯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11월 달에도 주주 충실의무 관련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한 대표는 법적으로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자신의 생각입니까? 얼마 전에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미 자본시장법과 업무상태임죄, 축소, 폐지 등 여러 가지 관련 타협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대안들은 일단 통과가 되어야 상법 개정안이 철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꼼수로 이런 대안들을 내놓는 척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유야무야 되는 것을 의도하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러시아의 핵교리 개정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각종 신형 무기의 가축장이 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이 그동안 금기였던 중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을 승인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대인질의 공급을 승인하는 등 전쟁은 이제 양국을 넘어서 국제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확전될 수 있는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전으로의 확전을 막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전쟁의 빠른 종식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략했던 트럼프의 미국 대선 당선으로 인해서 그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의 불똥이 한반도로 튈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이기에 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월츠도 한국 개입과 확전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협상단의 한국 방문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정부는 무기 지원 등 비인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헌법상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 결의안을 마련해서 발의를 하겠습니다.